시작! 안녕하세요 환희의 셀캠입니다 일단 기존의 형들과 형들이 이제 우리 곧 컴백한다 기다려줘야 이런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 그냥 말할 거예요 컴백한다 그런 얘기 안 할 건데 그래서 그런지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데뷔한 지 1년 9개월 만에 드디어! 드디어 감격색! 저는 항상 3명 이상 있었거든요 방을 드디어 독방을 씁니다 제가 음..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가끔 좀 외로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같이 쓰는 독방 친구인 규진이 형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또 또 또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비행기를 타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 비행기를 탈 때 솔직히 막 길어봤자 2, 3시간? 이번에는 14시간 할 텐데요 저는 솔직히 여기 숙소에 이렇게 14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어떻게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면 어떻게 14시간 동안 가만히 있죠 저희 호니텐들 정답을 알려줘 이게 원래 이렇게 어색한 건가요? 좀 더 연습해서 나중에는 더 예쁘게 찍는 대로 하겠습니다 호니텐들 잘자요 그럼.. 감사합니다.